저희만의 또 숙성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숙성을 해서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요. 이게 그 핵심 재료라는데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깻목이라는 겁니다. 저희가 참기름을 직접 짜서 쓰거든요. 참기름에서 수분기랑 기름기를 다 빼고 남은 참깨를 묵 형태로 만든 거예요. 막취할 때 맛있었는데. 저지방 고단백의 깻목은 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답니다. 그런데 이건 또 뭐죠? 이거 생고구마즙이에요. 고구마의 효능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걸 막아줘요. 그러다 보니까 섞어서 쓰면 고기에 닿았을 때 고기에 육즙이 빠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. 깻목에 고구마즙을 골고루 섞은 다음 면포에 투하! 그걸 이렇게 고기 위에 얹은 다음 랩핑을 해주면 숙성 준비는 끝납니다. 그런데 이 스티커 이거 뭐죠? 가격표 아니에요? 스티커를 여기를 보시면 날짜가 적게 돼서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작업한 날짜 그대로 나오고 이틀 지난 건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해둔는 거예요. 그냥 먹어도 맛난 돼지고기지만 7일 정도 숙성한 돼지고기는 고소함이 한가득! 그야말로 풍미 장렬이랍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선홍빛 고운 색 보이시나요? 기름기는 쏙 빼주고 살코기의 맛은 더욱 업 시켜준다는 필살의 장비! 솥뚜껑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숙성 오겹살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의 결정체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